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들 많이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미소를 보고 싶다고 하시니 저도 앞으로 좀 더 힘을 내서 즐겁게 먹방 영상을 찍을게요 여러분들 다시한번 사랑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오늘의 먹방은 랍스터와 꽃게 3마리입니다 살아있는 암꽃게 3마리입니다 요즘에 꽃게가 철이라고 합니다 어떡해 암꽃게 3마리와 랍스타를 먹어볼거에요 랍스터는 쪄서 먹을거구요 암꽃게 3마리 중에 1마리는 라면을 만들어서 먹어볼거에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꽃게는 꽃게인지 안꽃인지는 모양을 보고 알아맞춘다고 합니다 이건 암꽃이지요 여러분 일단 내려놓고 암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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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먹어볼게요 짜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랍스터고요 암꽃게찜 꽃게라면 파김치 배추김치 소스는 칠리소스 머스타드소스 불닭소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잘먹을게요 짜잔 대박 뚜껑을 따볼게요 알보세요 쪼개보겠습니다 랍스터 둘째 첫번째 걸음 네 물 손길 배가 삶이네 알이 꽉차서 진짜 담백하고 심지어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꽃게라면 잠깐 내려놓을게요 맛있겠다 맛은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뼈뼈를 꽃게랑 같이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이번엔 랍스터 대박 랍스터 칠리소스 칠리소스 오늘 진짜 맛있다 제대로 삶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불닭소스에 찍어볼게요 참 너무 맛있어서 sche made 칠리소스 클라우 ident bag 까äischen 000 즈읏 너무 맛있어요 알을 라면에다 올려볼께요 알을 라면에다 올려볼께요 개딱지 과자 과자 물이 너무 좋아요 매운 김 계란 계란 빨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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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음~~ 고추냉이 콜라 여기서 콜라 콜라 꽃게 알이 진짜 많다 음 콜라 콜라 고춥 양파 팽이버섯 고소한 고추냉이 오늘 이렇게 랍스타와 암꽃게찜, 꽃게라면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제처럼 식이라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